이재호 연수구청장이 NIB 남인천 방송 신년 초대석에 참석해 올해 연수구 구정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호 청장은 연수구 재정위기 극복을 자축하며 올해는 주민들을 위한 행적을 펼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NIB 남인천 방송에서 진행한 신년 초대석. 첫 번째로 방문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그간의 소외를 밝히며 지난 한 해는 연수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도국제도시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대규모 건립사업비 12분담률 조정과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158억 원 확보 등으로 올해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나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 밝혔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그 전주곡이고 또 준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4년도에는 이제 연수구민이 꿈꾸고 또 연수구민이 그동안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과업을 이루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연수구에선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올 4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도시정비를 전담하는 도시재창조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원도심 재건축을 통해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이주민 유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방마을 등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행정과의 사회통합팀을 꾸려 외국인 관련 정책을 관할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관련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보건소에 치매정신건강과도 신설했습니다. 올해 연수구는 2025년 국제안전도시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 GTX 비노선의 원도심 정차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학동의 오랜 수건 사업인 청학역을 기점으로 하는 제2경인선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